이번 시간에는 jQuery를 이용해서 노드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A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jQuery에서 노드를 제어하는 방법은 jQuery 문서에서 Maniflation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API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jQuery를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바로 DOM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Maniflation에 속해 있는 이런 여러 API들은 jQuery의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주요한, 주로 사용하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볼 것은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API를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준비한 그림처럼 여기에 컨텐트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컨텐츠를 둘러싸고 있는 태그가 바깥쪽에 있는 이 박스라고 했을 때 append라고 하는 API를 이용하면 이 박스 바깥에, 이 태그 바깥쪽에 이전의 이 before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after를 하면 태그 뒤에다가 element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repend를 하게 되면 이 element의 하위 element로 추가가 되는데 기존의 컨텐트가 있다면 그 컨텐트 이전에 추가가 되고요. append를 하게 되면 이후에 추가가 됩니다. 자, API를 직접 사용하는 걸 통해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여기 클래스 네임이 target인 두 개의 엘리먼트가 있고요. 이 엘리먼트 내부에는 각각 content1과 content2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id값이 target인 엘리먼트 바로 이 두 개의 엘리먼트죠. 이 두 개의 엘리먼트에 before, after, prepend, append API를 이용해서 이 뒤에 있는 코드를 추가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before를 하게 되면 before를 하게 되면 id값이 target인 엘리먼트들 바로 이것 두 가지죠. 이것과 이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인자로 전달된 이 태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before는 자, 여기 그리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before니까요. 자, 그 다음에 after를 하게 되면 얘는 여기 그리고 얘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prepend를 하게 되면 prepend는 여기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append append는 추가한다죠. append는 바로 여기 여기에 인자로 전달된 값들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시켜볼게요. 자, 이게 실행시킨 결과입니다. 요소 검사를 해서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before의 경우에는 타겟의 이전에 형제로 추가가 됐죠. 그리고 prepend의 경우에는 타겟 안에 자식으로 추가가 됐는데 컨텐트 이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append는 컨텐트 다음에 등장하고 있으면서 타겟의 자식이고요. 그리고 after는 타겟의 형제인데 타겟 이후에 등장하는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정을 하잖아요. 저 지정된 대상들에 해당되는 모든 엘리먼트를 대상으로 해서 before, after, prepend, append가 적용된다 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